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모노번호 최지선입니다 아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방금 일어나서 그래도 촬영은 해야 하는데 방금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근데 머리 상태 좀 괜찮지 않아요? 그래서 어쨌든 머리도 못 감고 촬영을 브이로그 찍을 거라서 입술만 좀 바르고 피자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먹방을 진행해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3차 본선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의 뭐라고요? 저의 노래 잘 들으셨나요? 일단은 제가 저의 노래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일단은 좀 먹을게요 배가 고파서 스파게기도 시켰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 강력한 모두 참가자 모든 분들이 강력하시지만 특히 더 강력한 우리 종민오빠를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나 멘붕이 왔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 저 많이 한 표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계속 밝은 노래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또 선곡이 문제일 거 같아요 어떻게 무슨 선곡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저도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선곡을 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본인 어필을 그러니까 제가 저도 생각보다 멋있는 모습이 있고요 생각보다 감성적인 모습도 있고요 음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죠 여러분들 피자예요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 같은데 저 피자엔 또 이 핫소스가 빠질 수 없겠죠? 흫 흫 흫 흫 아 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진짜 이건 얼굴 너무 부었는데 어떻게 뜯는 거야? 흫 자 일을 가야 되거든요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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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뽑아주셔서 여기까지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짱 우리 아티스트 빅니그 시청자분들 너무 짱짱 매니 어울렸다 음 으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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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죠? 어머. 뒤에 바지가 있네요. 그래요. 왜 함숨이 나오냐. 근데 전 진짜 여기까지 올라올지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. 저도 제가 부족한 걸 많이 알지만 진짜 열심히 더해서 좋은 모습 더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계속 핫뿌빡. 너무 맛있다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이거 알 또. 갈릭 디핑 소스. 찍어 먹어줘야지. 이게 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배가 봐. 여러분 제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고 다른 활동으로라도 더 많이 찾아 뵐 거니까요. 좀만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. 저는 과제 먹방을 하고 먼저 먹방을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 행복한 보노보노 지선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소중한 한 표. 한 표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경연에서 만약에 제가 다음 경연에 진출하다면 확실한 모습을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. 뿅.